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돌아온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 청정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또 2주만에 뵙네요 되게 다들 반가운 얼굴이 많네요 다 그냥 그냥 보도하고 있네요 저번주에 잠깐 탈당했었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셨네요 저는 저번주에 이제 MBC에서 토론 프로그램 촬영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아 근데 때깔이 달라졌어요 공중파 한번 타더니 얼굴에다 분칠도 하고 확실히 뉴델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저번에 공중파 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신경써서 갔던데 뭐 어땠어요? 아 잠깐만 혹시 질투하세요? 왜 이렇게 질투하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서 팽당하셨다고 아 네 탈당을 했으니까 토론 방송이라 그래서 갔는데 토론 상대측 패널이 도망갔다고 그러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망간 이유가 있나요? 런을 했다? 잘 모르겠어요 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질까봐 그랬나? 이제 패미 관련 주제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공중파 나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뉴스에서 몇 초 나오길래 공중파에 뉴스 몇 초 나오기엔 쉽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배는 드랍았습니다 특집으로 제작됐으면 아주 배 아플 뻔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솔직한 방송입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멤버 각각이 그러면 저희가 근황토크를 말로는 근황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 그전에 저희가 청정구역이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근데 오늘 인사 한 말이 좀 바뀌었었죠 그게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이야기니까 이야기 담자 써서 회담 회담 항미정상회담 아주 그냥 아니죠 그걸 보란듯이 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정회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근황토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석님께서 네 저는 최근까지 이제 성평화 그리고 지금 성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준석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게 사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 드러난 표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뭐 이거 저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 그 성평화 영어로 섹스피스 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아 영어니까 지격하면 섹스피스 맞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또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나 아 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 제가 또 최근에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라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성범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비슷하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고 성 무고 피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아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의 소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무고상담센터라면 상담만 해주는 곳인가요? 아니면 뭐 법적인 그런 거를 네 법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자문을 해준다거나 자문을 많이 도와주고 아 부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약 21명의 오 벌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어 이런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굉장히 뜻깊고 아주 좋은 군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중파 네 중파 네 저는 이제 뉴데일리에서 잠깐 나와서 MBC 이제 갔다 왔고요 MBC 갔다 오고 또 머리색이 이제 아 예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탈색도 하고 역시 탈당자라서 아 그래서 탈색? 뭐 대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오늘 이제 뉴데일리 찍으러 왔습니다 아 네 정말 재미도 없고 하하하하 너무 아주 정말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대 중인데 네 얼마나 재밌게 하나 우리 핵심 스트라이커 우리 화랑씨 얘기해 주시죠 아 일단 이 핵심 스트라이커를 맡으려면 또 요즘 무슨 드립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맨날 하던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놀이터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는 자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아 그 막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을 하고 뭘 해달라고 하냐 지금 거의 무지성 토크인데 그 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스트라이커의 부담감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아 티가 났어요 사실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조금 무지성으로 토크를 합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좀 자르는 게 어떠신지 머리카락도 약간 무지성으로 기르다 보니까 아 이게 무지성으로 빠지기 전에 바로 자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뉴스의 주제거리를 하나씩 뭐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오늘 두 분이서 아무런 조사를 안 해왔어요 저 해왔어요 정말 무지성이 저는 머니게임 관련해서 한다는 걸 듣고 머니게임 열심히 보고 시청하셨어요? 전기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닌가요? 거의 뭐 무지성으로 봤다고 하던데 변명을 이런 식으로 다음은 구독 누르고서 그냥 다른 거 안 찾고 전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저도 굉장히 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저희가 두 번째 현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뭐였죠? 이승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또 염치 없게도 자서전을 냈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네요 염치 없게 네 자서전을 냈다 라고 이렇게 화랑군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기만극이다 기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랑군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래 이 자서전이라는 게 물론 자서전 쓴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지만은 자서전이라는 게 사실 원래 본인을 포장할 때 쓰는 게 자서전입니다 그렇죠 오 첫 다른 해석이네요? 이 자서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국 입장에서 사실 조국이 뭣도 아니잖아요 뭐 전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지금은 뭣도 아닌 사람이네요 네 처음부터 악스텝을 그렇게 밟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예어를 좀 합시다 천천히 좀 들어가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조국이라는 분께서 그 SNS만 하시는 그런 그 방구석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게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니까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약간 자기 방어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알맹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본인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과거 포장하는 거죠 근데 직접 까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맨날 SNS나 하고 있고 SNS에다가 이제 맨날 사진 찍어서 케이크된 사진이나 찍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은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생각이 질소로 꽉 차있다 네 뭐라고요? 질소로 꽉 차있다 과자 제가 볼 때는 질소도 아니고 그냥 포장지가 좀 판판한 건데 열어보면 이제 질소도 없는 거죠 예 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거 화랑 씨의 의견입니다 그 갑자기요? 꼬리 자르기 네 이거는 화랑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러면은 인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조국이 그 책을 내면서 그거를 촛불 민주 시민들한테 바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를 따라주는 그 호구들한테 이것도 그냥 팔고 돈 벌어 얻겠다는 게 아닌가 조수색이 썼던 사람이 있어 세게 말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둘이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조국이 썼던 그 글들 이런 거에 문장들을 보면은 쓸데없이 철학적인 척하고 되게 치명적인 척하고 자기가 마치 되게 베일에 쌓인 멋있는 그런 왕자님처럼 묘사하려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촛불 시민들의 아이돌 그게 읽다 보면은 혐오스러우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읽게 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정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엘리트시잖아요 네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거의 뭐 스카이 출신의 분들이 많으신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욕먹을 자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부용 머리랑 실전용 머리랑 약간 저는 구분이 돼있다 생각하는데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전용 머리가 한참 떨어지는 거죠 실전에서는 막상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지 좋은 건지 어떤 것을 해야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 그 촛불 호구들이라고 하는데 본인께서 제발 제가 한 편이 아니에요 우리 인호 표현으로 보면은 촛불 호구들인데 그 촛불 호구들에게 이제 돈을 뜯어먹겠다 이제 퇴임 후까지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머리가 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2016년에 우리 조국 교수님이 하셨던 말 아 그냥 2018년으로 딱 끌고 오니까 2019년으로 끌고 오니까 다 들어맞는 얘기가 됐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이 조라는 사람과 국이라는 사람이 따로 이중인격으로 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어떨 때는 조로 살고 어떨 때는 국으로 살고 그쵸 무슨 의미야 그리고 이거 굉장히 부담감해 이거 아 근데 재밌습니다 뭐 이거 이것 또한 순전히 저희가 말하는 거는 다 개인 의견입니다 절대로 사실 다 대본이 있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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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이 없어요 유대일리의 공식 의견입니다 저희는 무대본 무대본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 좀 중재를 해주세요 아 옆에서 뭐하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조국이 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어 이런 책을 내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써내려가는 심정 이렇게 표현을 또 했었는데 실제로 조국 때 조국 사태 때 이제 그 국정 조사 때 조국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장관을 해야되만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받은 적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페이스북에 가족의 피에다가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고 독립투사라 뭐야 했거든요 아니 본인이 티를 안 흘리겠으면 됐잖아 본인이 먼저 망치로 때려놓고 한 다음에 이거 펜초를 찍어서 글을 쓰면은 그렇죠 아 근데 보면은 그 그런 게 있어요 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일말에 그것도 없겠습니까 흠이 없겠습니까 다 저희도 다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까발렸을 까발려졌을 때 도가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무지성계 샛별 우리 하랑씨는 그거에 대해서 그 워딩 피해 가족의 피에 찍어서 썼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한테 갑자기 지성적인 요구를 하시나요 하하하하 그럼 바로 넘길까요 아닙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족의 피에다가 찍어서 썼다 그러니까 가족 팔아서 난 돈을 벌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조금 해석할 수 있다 보인다 보인다 좀 염치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까지 가족들까지 망치로 때려가면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보면은 감성적이게 글을 잘 써 항상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야 문학적인 책을 많이 읽어서 만약에 이 글을 정경심이 본다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저였으면 싸다고 날렸습니다 싸다고 세대 정도 옆에 있는 사람은 싸다고 말해서 날라가 사실상 조국이 보낸 거잖아요 정경심도 조민 정경심 딸이나 아내가 봤을 때 다 감옥에 가 있고 가정에 파탄이 나는데 아빠가 페이스북에다가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써내려가는 이런 멋있는 표현이나 쓰고 있으면 솔직히 진짜 욕 나올 거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무튼 그 조국 전 장관님 그 주변 분들부터 이렇게 일단은 다독여주고 헤아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에 글 쓰는 것보다 그렇죠 멋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주변부터 챙겨야 또 본인이 또 멋있나봐요 누가요? 조국 전 장관이의 멋있다 여기서 이렇게 몰아간다 충분한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십ana 아 아 아 아 아